초복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산지에는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현재 기온 24도에서 25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한림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역은 24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됐고요. 산간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위세오름 16도, 성판하기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9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비교적 높게 일기했고요.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